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난 이 세상을 지배할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어. 단지 힘, 오직 마법뿐이었지. 여기 너무 오래 머물러서 이제 떠나야 해. 형을 돕느라 내 새로운 주인을 배신했거든. 조심하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내 치유가 될 수 있어. 잘 있어, 형. 티란데,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. 엔슈팔라마. 바보 같으니, 정녕 너희들은 정의가 뭔지 모르는 것이냐? 마예브, 일리단은 죄값을 치렀어. 더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... 소용없어, 티란데. 마예브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버려 평생 일리단을 쫓을 거요. 그 집착으로 일리단보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. 이제 집으로 가요, 내 사랑. 기나긴 여정 끝에 마침내 쉴 수 있겠군요.